비스 참가업체 모집 백산이라든지 트랙스타, 미국코리아, 나노텍 세라믹스 이런 기업들 제품을 같이 출품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쪽에서도 참여기업들이 비스 전시회뿐만 아니라 같이 제품 홍보가 되고 저희 비스 전시회도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비스 전시회는 현재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신발 전문 전시회고요. 그리고 주로 부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성이라든지 EXR이라든지 서울 브랜드도 점차 참여를 늘려가고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 백스코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입니다. 네 여기 전시회는 국내의 유명 홀셀 브랜드 한 40여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비스 전시회에 초대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200에서 300여 명의 브랜드 ND들이 그리고 유통 ND들이 다녀갑니다. 이분들을 저희와 연결해 가지고 비스 전시회에 초대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수주웨이라는 이런 전문 전시회를 부산 비스 전시회와 같이 연계해서 개최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